오, 큰일 물 왔어? 아, 너 어디 가시려고? 공화까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어디 갈 거 같아? 어? 여기? 어디 갈 거 같아? 이거 써있네, 제주도 써있네 제주도 맛있는 거 사주려고 또 제주도 거까지 내려가요? 제주도를 왜 갈까?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 일을 해야지 식사하셨습니까? 구독자입니다 제가 오늘 올 PD랑 여행을 갑니다 공구 만드는 남자 처음으로 작년 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를 왜 갈까요? 흑돼지 사주러 갈 거 같습니까? 네 삐잇 돼지 같은 소리 하고 젖 빠졌네 제주도에 일하러 가는 거야 영업하러 가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춘 공구점이 있다는 거야 가보지는 않은데 실제 거래는 하고 있었어, 우리가 근데 이번에 이전도 했다고 해서 실물로 보고 싶어서 한번 우리 올 PD를 데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구경시켜서 들려보려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 정주공항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비행기 타러 가보실까요 제주공항 제주공항 포착했다 10년 만에 내일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헥토르 창업 초기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제주도의 형제상사 거래는 하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엄청 큽니다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가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십시오 가자 가자 가봅시다 40년 됐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감독 이게 요즘 트렌드 내가 홈플러스 같아? 여기 공구점이야 공구점에 파트가 있다고 진짜 공구점에 무슨 파트가 있어요? 자 이제 많이 놀랄 거야 가보자고 화나다 와 등 봐봐 전체 LED 오 LED인데요? 여기 페인트깡이에요? 쇼악 이런 매장 봤어? 아니요 주풍목이 있다 우리 주풍목 있다 우리 올감독 주풍목 레닉스타드 보니 보니 우리는 아시나요? 아시나요? 옛날까보니 우리 여기 테라코도 있나요? 테라코도 있다 테라코도 있다 테라코 테라코 베키넼트 테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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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 어떻게 빼야 하나? 위에도 한번 팍 올라가면 되잖아요 회사마다 다른 거야? 회사마다 다 다르죠 지금 여기 보면 방수제네요 이쪽에 방수제 방수제가 있고 에폭시 에폭시도 있고 에폭시가 바닥에 바르는 거지? 바닥에 까는 에폭시 키트도 있고 요새 에폭시도 쓰지만 액상 하드너 같은 거 액상 하드너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액상 하드너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올감독 있어 보이는데? 전문의잖아요 너 전문가구나 제 전문은 다르죠 여기 보면 페인트 대압재도 있어요 근데 여기 깬트 가게 많네 과연 그럴까? 핸디코트 테라코 다 테라코 써 있네? 핸디코트는 테라코가 유명하죠 아 테라코 회사에서 이런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야? 네 와우 섞는 거다 이거 네 페인트 섞는 거 네 아 각종 기계도 있네 자 여기 펄 펄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도류에다가 반짝반짝하게 펄을 섞어가지고 믹스하면 여기가 아 반짝반짝 반짝 반짝반짝 색깔별로? 네 도류 도류 어떤 인테리 효과요?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게 그렇죠 고급스러워 보이게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시멘트하고 페인트하고 같이 있을까요? 그건 전문가가 알아야지 한번 물어볼게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거 이거 화실에서 봤던 화실에서 봤던 이 저기 오일스텐 오일스텐들을 쭉 입고 근데 확실히 붓이 있네 붓이 있어요? 딱 다양하다 종류도 많고 붓하고 롤러하고 다같이 여기 또 있네 또 있어 이런 건 나무 꽂아서 하는 건가 높은데 볼게 너무 많네요 진짜 되게 환하죠? 네 환해 요즘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소끼도 있고 옆에 또 있는데 여기는 주방용품을 파는 건가? 아 공업용 장갑이네 공업용 심해서 썼을 때? 그렇죠 현장에서 페인트도 하고 방도 하고 욕실도 하고 이렇게 쓰시는 스크래퍼 스크래퍼도 엄청 많네요 스크래퍼도 엄청 많네요 타지마 퍼티나이프 어? 여기 많이 부러운 게 있는데? 어디 어디 어? 왜 여기 길 잃어버렸니? 길을 못 찾고 했나봐 어? 걸릴 데가 없나? 외면 당한 거야? 헥토르야 여기 우리 제품도 있어요 난 빨리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할 얘기가 많아 실리콘 실리콘 값이 많이 오른다면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다고 이것도 뭐 무초산 초산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야 되는 거야? 바이오 욕조용 주방용 무초산 다 무초산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쌤 철물에서 알려주나? 응 네 나도 가끔 봐 유튜브 강쌤 철물 일반인들은 모르겠어 나도 이거 써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용도가 있더라고 용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옆에 이것도 이것도 실리콘이에요 예? 소세지지 맞아요 소세지 실리콘이에요 먹어 노란 소세지 기호형 실리콘 소세지 아 이렇게 쭉 짜는구나 네 기계가 있어요 전형 기계가 있어요 옆에 있네요 아 총이지 이건 총 네 꼬딱마 저쪽 한번 쫙 비춰봐요 매장 자체가 이렇게 큰 거는 내가 진짜 몇천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게 보면 여기가 넓잖아요 엄청 넓은데 단수를 높지 않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가 다 보여요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 보이게끔 그렇게 교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노하우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높지가 않아 네 천장은 높은데 청구는 높은데 매대는 높지 않아요 매대는 높지 않아 아 여기 아직은 더 세팅을 해야 되는 거네 지금도 아직도 세팅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여기는 가정 어 헉 헉 좀빼기 형용 경찰 떴어 다 오시죠 왜 경찰만 보면 깜짝 놀라지 내가 제조셨어요? 나 제조사 제조사 하는 사람인데 뭔 개소리야 오 이거 청소기 호수도 팔아요? 원래 청소기 종류도 오 귀여워 나훈이 같아요 귀엽다 여기는 주방 쪽이었어 이태리 타원도 팔아요 왜? 이태리 타월 떼 좀 밀어야 되는데 오 이 씨 이거는 어디 컨테이너 앞에 매장 앞에 매장 앞에 이것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 어 그리고 콜도 있고 뭐 깨미리처럼 있잖아 떼 나온다 떼 나온다 아 고추떼 고추떼도 파시고 아 이게 고추떼요? 어 이거 마당에 엄청 많던데 파레트로 이게 고추떼 말뚝 지주 떼 지주 떼 지주 떼 이거 박을 때는 팩토로 말뚝만 칫어야 되지 아 엄청 좋더라 써봤어요 써봤어? 응 이걸 다 어떻게 돌아다니냐 짠 봤어? 봤어? 네 오 이 큰 매장 센터에 있어 오 센터 응? 지금도 한창 세팅하고 계시네 응 세팅하고 계시네 벌써 거래한 지가 3년이 됐어 와 3년 이건 이게 우리 기본 거리대잖아 네 이걸 3년 전에 만들어 드렸어 응 이건 이제 형제나 대표님 아이디어야 1단 2단 3단 낮게 해서 꺼내기 쉽게 응 정말 각양각색의 망치들이 많잖아 몇백 개 있을까 종류가 1층 2층 3층 여기 여유공간 어 우리 거 또 있어 여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대가 높지 않나요? 다른 데 보면 높지 않게 높게 많이 이렇게 따게끔 지금 해놨잖아요 응 그렇지 한눈에 보이게 한눈에 보이잖아 1년에 박려를 해놓고 쉽게 뺄 수 있게 사실 공구점 하시는 사람들 가장 고민이 많지요 너무 많은 종류도 많고 진열하기가 정말 안 좋아 거기 이렇게 바닥에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바닥에 깔려있죠 이거는 재고 재고를 놓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위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편하게 수비자가 원하는 거 잘 찾을 수 있게 이게 트렌드네요 트렌드? 이게 시작이었어 우리 주문제작 거리대 형제당사 시작이었어 이것 때문에 또 눈을 뜬 거야 원래는 이게 우리 기본 거리대였는데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이 변형됐지 우리 벽걸이형으로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빠루 빠루만 진열하셨네 저희 매장에도 새로운 거리대가 생긴다면서요? 곧 가겠어 빨리 오세요 헥토르 샵 꾸며주겠어 자 지금 반대쪽이야 1층 2층 3층 이쪽에 1층 2층 3층 가운데는 오암마 여기 대표님 아이디어였어 처음에는 이 9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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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제주도까지 와주셨어요? 들고 왔지? 배타고 헤엄치어서 대박인데? 믿는 건 아니지? 포르 뭔가 뚝배일까? 뭔가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망치네요 나무 망치를 이렇게도 만드네 신기하네 이건 작품이다 작품 나무 망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써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네 이거 되게 많네 영창 망치 덕진사 망치 다보탑 다보탑 한국기업 다보탑 망치 망치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처음 본다 이거 어? 이거 프레타이저 딴기 아니에요? 자동 프레타이저 딴기 여기 있잖아 알폼 유로폼 40mm 알폼빨 뜯으면 뒤로 빠지는거지? 뒤에도 걸려있네요 여기 있네 유로폼 그렇다 그렇다 최근 신형으로 들어왔다 신형 말씀하신 말뚝방치 있네요 여기있다 말뚝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공구 쪽인거 같아요 여기 다 여기 잡공구 잡공구 고규 명품 도규 스크래퍼 이쁘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끌 목공용 끌 끌 끌 종류도 정말 너무 많다 이런것도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오는데 이렇게 많잖아 좋은게 굳이 있는데 굳이 내가 만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었어 좋은게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렇지 좋은게 없으면 딱 봐도 좋은건데 그러면 지금 만드시는거는 다 좋은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딱 1일이 있어요 채널 삭제당하고싶어? 조경용 가위 진짜 깔끔하다 아니 딱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구비를 해놓으신거 같아요 여기 또 있네 우리꺼 이거는 진이 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 놓으셨네 스크래퍼인데 스크래퍼 쪽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낮아서 어 저기는 어떤 작은 스크래퍼들이고 우리꺼는 다 큰 것들 내가 왜 이런걸 만들었을까 작은거는 두기도 있고 좋은게 많아 이렇게 큰건 없다고 그 시작이 나는 계속 들어가는거야 난 그런걸 좋아해 없는거 없는 시장에 들어가는거 이거는 무거울 때 좀 무겁게 만든 스크래퍼 힘있게 칠 때 힘있게 칠 때 이건 가벼워 이게 최초로 나눴던 타일 스크래퍼 우리 영상도 찍었던 이거는 도배 도배 이건 가벼워 진짜 가벼워 이거는 날폭이 300mm 근데 실제 쓰는 영상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본적이 없어 이거 딴 분 이거 사용하시는 분 찾아서 영상 찍어보고 싶어요 현장 한번 가봐야겠네 현장을 찍어보고 싶어요 여기는 안전용품 안전화 어우 내가 좋아하는 디올트 디올트를 왜 좋아해요? 디올트매니아라고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 광주에 너무 광고 많이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번에 큰게 건물도 줬어 그럼 거기도 가는거에요? 부르겠지 부담은 가지 말고 부담은 가지 말고 와 이쁘다 진짜 나도 언젠가 헥토르 안전화를 만들겠어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 헥토르 안전화 아 볼트? 볼트 볼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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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데일볼트가 좋아하는 또 광고에요? 볼트 오정동 데일볼트가 좋아하는 이거는 우리 인대성 회장님이 좋아하는거 아닌가? 샤크 대구의 인대성 테크가 좋아하는 샤크 너클 와 어? 부속 배관 나사 캡 다있다 여기도 다있어 원스톱 원쇼핑 어우 소포장 소포장 볼트 볼트 아 이거 볼트가 소포장이 된다고요? 소포장 아 피스 소포장들 와 피스면 뭐 와샤면 내가 이 피스가 두 개만 필요한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정말 생각 좋다 이거 많이 쓰는게 상관없지만 적게 필요하면 부담스러워 어 이걸 뭐라고 했는데 오정동의 데일볼트가 전산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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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음 나도 진짜 많이 배워간다 저도 많이 배워간다 진짜 많이 배워간다 철물 좀 창업해도 되겠어? 해야죠 어? 우리도 어? 언제까지 건제만 할까 베이스판도 종류가 많고 앙카 앙카 박을 땐 헥토르 앙카 망치가 있지? 구역이 많아서 숫자를 영어하고 숫자를 같이 구역을 나누셨네 아 이 세븐 네 이 세븐 이 이 라인에 가면은 다 있는 거네 네 이 바이브 이 이 여기 구역구역이 다 나눴어요 여기 지도도 있겠는데요? 아 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나 했더니 이렇게 꺼내시네 사다리가 있네 엄청 사다리가 있네 아 저거 좋다 좋다 저거 진짜 그거 만들어주세요 없어요 저거 알루미늬로 만들어서 아 좋다 괜찮네 괜찮네 나도 저 위에 거 어떻게 꺼내나 궁금했는데 지게차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게차는 못 들어오니까 어 여기 아시는 분이 어 내가 아는 동생 많이 닮았는데 연말에 뱉정도 같은데 라이브로 뱉정도 라이브로 뱉정도 라이브로 뱉정도 그 분 맞으세요? 이 목소리가 하하하하 어때? 너무 저는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일지 내가 광주에서 처음 봤어 리오에서 처음 보고 아니 리오는 나도 가봤지만 어 가봤구나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시설은 그렇지만 여기는 남 특히 여성인 거 아 아이랑 자치원 보고 나도 봤어 아이랑 네 근데 아이가 봐서 손님들이 카트를 끌어 물건을 실컷 응 아까 저기 체인 있었거든요 체인을 직접 뽑아서 넌 넌 넌 너무 충격해 그냥 일반 마트처럼 잡을게 하는 거야 그냥 잡아요 계속 오 와 난 지금 너무 충격이야 거기 아 이럴 때 세포대사는 많으니까 흔치하네 그렇지 많은데 브랜드니까 근데 다 장바구니 질러면서 그냥 여기에 풍경이 아 여기 특징이 뭔지 알아? 사람들 머리가 보여 아 낫잖아 대전의 반평도 성도상사 네 사장님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잖아 이거를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딱 위에 물건 찾기 쉽잖아 네 다 보이니까 네 이거는 우수 다이아몬드 광주에 음 2화 광고비 다 받을 거야 내 입에서 나온 업체들 광고비 준비하세요 디올트 매니아 디올트 매니아 디올트 매니아 디올트 매니아 뭔가 좀 달라요 디테일 해놓으신 게 응 딱 이 허리 높이에 어 허리 높이에 쫙 깔아놓으셨어 그냥 한눈에 보이게 응 딱 보시면 이렇게 디올트 막히다 막히다 대부분 화신 철재도 갔었을 때도 그렇지만 종류별로 메이커별로 메이커별로 근데 여기는 비교해보라고 각자 이제 뭐 어느 메이커에 칠치지 않고 다 같이 보라고 한번 한눈에 보라는 거죠 한눈에 보라는 거죠 응 각 회사별로 이런 제품이 있다 네 이 제품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렇죠 네 한 곳에 모아놔도 이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놓으니까 되게 이쁘다 이것도 어 근데 웍스가 안 보이네 아 아 이 점을 안 하셨나 네 응 요즘 웍스도 한참 뜨거든 아 나도 우리도 이 사인치 그라인더를 많이 쓰는데 네 요즘은 개항꺼 반 웍스반 왜 그립값 때문에 그립감이 좋아요 네 난 진짜 이거 15년 전부터 이걸 썼는데 웍스도 좋아 웍스를 철민전TV에서 구매하고 다 그걸 쓰자 이제 직원들이 왜 얘보다 가벼워 아 정말요 이거는 계속 손잡고 하는 작업이라 무리가 많이 온다고 가벼워야 되고 그립감이 좋아야 돼 근데 포시는 좋긴 한데 이게 그립감이 무겁고 일단 그립감이 옛날 그라인더도 어 개항도 작게 나왔네 어 작아졌다 이것도 4인치가 아니지 않나요? 4인치 이것도 발이 들어간다고? 응 4인치 음 송풍기 각 회사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눈에 보니까 이거 좋은 거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치 여기는 마키타면 마키타 여기는 디올트 이렇게 나섰는데 여기는 다양하게 한눈에 비교해봐라 이거잖아 아임삭도 있네 아임삭 대한민국 전동공구 우와 우와 충전식이네 그립감 쩐다 이거 아 요즘 충전식도 많이 쓰네 진짜 세워놓을 수도 쓰다가 그래도 이게 이쁘네 디올트민이야 절단석 옆에도 또 있는데 어차피 제거는 위에 있잖아 네 그치? 소비자들은 크게 움직일 거 없이 네 지금 이 매대가 이쪽에 또 있어요 정말이요? 전동공구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와 여긴 열풍기 아 이거는 뭐야 뭐라고 하지 이거를? 임팩트릴 임팩트릴 어 이게 맘에 들어 저 위에 다 있네요 위에 그치 전동공구도 뭐 되게 다양할 거 아니야 그라인더 임팩트릴 부터 뭐 그거를 그냥 모아놓고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거 벽에 구멍드는거지 디올트 비교해보고 마키타 비교해보고 보쉬 비교해보고 여기 마음에 들면 이제 꺼내주는 거네 와 소형 드릴 한마드릴 아 진짜 많다 종류 여기도 신경쓰신게 그냥 또 여긴 올려 놓은게 아니라 응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어 또 충전 한마드릴 여기는 좀 구분을 해놨네 어 네 막기타 디올트 나도 요번에 하나 샀어 디올트 매니아에서 그만하세요 하하하하 초소형이네 귀엽다 쓸 일은 없는데 갖고싶다 가볍네 더 작은게 있네 미쳤다 너무 귀엽다 따꿍 미러키도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어 찾았다 믹서 날 어 특이한 아닌가 이것도 우와 이건 뭐야 이게 하나씩 꺼내서 파는 거네 아 낱개로 정말 많다 스마토 믹서기 날 그만큼 사용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겠지 이번에 하나 또 만드셨잖아요 아 우리도 이제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 그 교방기 때문에 네 만들기 시작했어 어 특이해 어 원리가 올라가네 어 어지러워 뭐야 용접기 용접기 세라 내가 내가 용접사잖아 왜 요즘은 내셔널 용접기를 쓰고 있어 근데 안 하려고 쓰다가 디지털 확실히 전류를 잘 맞춰주더라고 보고있나 내셔널 하하하핰 광고 좀 달래요 주세요 어 저쪽에 인테리어관이 있는데 제쪽도 한번 가 볼게요 어디 어디 인테리어 인테리어쪽 예 어 여기도 수동구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뭐 와 플라이어 자 이게 본 매장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인테리어 다행인 인테리어 이동이네요 이동 여기는 진짜 이제 창구형 같은 느낌이 인테리어 용품들 다 있는 것 같다 아 그럼 장식 공부인가요? 그렇지 와 우리 인대성테크의 바퀴 종류 이건 뭐야? 이거 저거 조리심 창고 문 위에 아 코스트코 같아 창고형 매장이네 저 옆에 또 있어 그 이마트의 아기자기함과 콤트코의 그런 창고형 느낌 두 가지가 다 있네 타일 절단기 시종 타일 공부 퍼티 종류의 도입은 따로 빼놓으세요 와우 기늘도 열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이쪽은 아무래도 창구로 뜨시는 것 같아요 직원의 출입 공부도 되어 있고 여기도 위에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죠 아이동이겠죠 여기가? 아이동 아이가? 아이동! 그냥 아이매동 제이동 제이라이 A B C D E F G H I J 여기 확실히 창고형 매장이나 지게차가 있네요 그렇지 여긴 있어야지 그냥 인테리어 소품들이네 네 철물박사 철물박사였네 철물박사에서 들어오는 인테리어 소품들 다 이런 거 하나하나 쓰임새가 있겠지? 아 그쵸 와아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겠지? 아아 나도 그렇게 만들었거든 필요하든 철물박사가 그 메타텐더 그런 회사죠? 난 몰라있어 어디서 봤는데? 철물박사 메타텐더라고 유튜버 하시는 분 아아 유튜버? 어 봤다 봤다 거기가 철물박사 아 거기가 철물박사구나 이쪽은 이렇게 지게차가 있습니다 ollo오ugu 아 아 나는 음 철물박사 진짜 많다 어 핸드카트도 있다 핸드카트 내가 하나 사고싶은데 여기 산업단지가 있더라고 내가 Hogs 내가 그랬어 사고 내년 자기 혼자 그런거야 ㅎ ㅎㅎㅎㅎ 아 조리식 앵글이었네요 아 조리식 앵글 대창 앵글 대창 앵글 그렇지 광윤재 앵글하면 대창 앵글이지 나 써봤어 좋아 아 여기 다양하게 구조를 하시네 선반 종류 아 되게 좋아하겠다 여기 또 새로운 덴가? 뭐지? 조명 그렇지 내가 지금 조명이 없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조명 조명도 조명도 이렇게 판넬로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볼 수 있구나 여기가 많고 조명도 이렇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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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에다 해놓고 시리즈별로 볼 수 있구나 조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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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있는 도라이처만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숨은 헥토르 찾기 멀티나 약조나 야 이제 냉인 시즌인데 여기가 농업용이네 낫종류 삿 슬링바 점검구 점검구 여기 수전 있는데 수전도 하나하나 다 흘러졌네 살찌를 해봤는가 어우 물 나와 틀지마 틀지마 진짜 물 나온다니까 샤워하우아 물 틀어주세요 물 좀 틀어줘 더워 물 좀 틀어줘 오 해가라기 더워 목욕 좀 하고 가자 사업이 받아야지 수전 있어요 뭐하는거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 밖에 뭐 없는게 없다고 가야죠 이런 완벽한 시스템 가출 업체에 헥토르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프리노 물론 저도 나뉘킹도 있고 스펀지도 사시네요 스펀지 아 그래요? 네, 술래요. 보러 가야지, 또. 먹스도 들어와 있네. 점프 타서. 휴대용 점프 타서. 공고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먹스도. 자동차 용품. 1번, 2번, 3번, 4번. 다들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작은 부품들은 이렇게 나눠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오일로. 여기 물도 항상 보면은 지게차로 계속 들어 날랐어요. 이게 삼다수가 제일 좋잖아. 아, 그렇죠. 삼다수 원래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서는 매장에 물을 갖다 놓고 찾았어요. 요거랑, 라면. 판매되나요? 아니요, 판매용보다는 서비스용으로. 여기는 판매용이지만 이걸 보고 갈 때가. 박스 파는데요? 오, 박스도 파네요? 바꾸지 않네요. 바꾸지 않은데 비싼데요? 두껍잖아요. 아, 그렇죠. 일종. 이렇게 자판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디서 왔어요? 아, 사무실에 이렇게 자판기 하나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자판기까지는 안되고, 그냥... 우리는 자판기까지는 안되고, 그냥... 아, 그렇습니다. 밖에 한번 봐야겠다. 아, 이제... 밖에는... 밖에는 제가 혼자 돌아다니겠습니다. 일단... 제주도 형제상사입니다. 또 협력업체 이렇게 잔판까지 해주셨네. 엄청 많은 협력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동이 꽤나 많이 되어있는데요. 미국은 귀지같이 해놨어요. 맞아요. 와... 여기는... 엔테리어 매장이라 했던 곳이고... 아, 시멘트 종류는 여기다 싸놓으셨네? 아, 저도 여기 시멘트를 두고 싶었는데... 아, 저도 여기 시멘트를 두고 싶었는데... 제주도는 단가가 안맞아... 차를 보내는게 너무 비싸더라구요. 아, 시멘트는 3표... 어, 25kg짜리... 아, 여기 있구나... 25kg짜리... 25kg짜리 몰타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어? 프리미엄이 아닌데... 프리미엄 미장이 아니네요... 일반 미장이네... 옆에는 이제... 여기서... 도매로 나가시는 창고에요. 창고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게차도 많고... 시급하시는 것도 많고... 형제상사... 산업용품... 산업작품도 하고... 여기서 이제 포장 업무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아... 여기 밖에도 엄청나게 쌓아놓으시고... 이전하기 전보다 더 많이 쌓아놓은 거... 그리고... 제주 형제상사의 특징은...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건 땅 커야지 이렇게 가능한 곳이 산다고...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넓은 게 좋죠. 아무래도... 주차가 편해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거는... 현장분들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십니다. 여기 오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일반 소지자뿐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사러 오시는 거죠. F동 창고가 또 있네요. F동 창고가... 제일 큰 거 같은데요? A동... 계속해서 다이 같은 걸 계속 만들고 계세요. 끊임없이... 페인트 종류, 시멘트 종류, 부피가 큰 종류들을... 이쪽에다 보관하시는 거 같아요. 주차장이 하나도 넓으니까... 주차장이... 물건 적지 않은 공간이 됐어요. 펜스부터... 수평 몰탈... SL15제... 무수축... 몰탈... 고추 지주떼도 잔뜩 있고요. 아마도 시멘트... 몰탈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쌓아 놓으신 거 같아요. 이거죠. 형제... 인스타에서 많이 본...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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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위험해 가지고 안 열었어요. 제가 이거 봤는데... 시멘트나 뭐 이런 몰탈 종류는... 플래스틱 파레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품이 안 상하죠. 와... 여기도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부피가 큰 장녀들은 다 여기다 넣어줬다. 박재도... 박재 종류도 여기 있네. 박재 종류도 많고... 아... 여기... 나무... 나무네?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실 때는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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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오늘? 잘 왔지? 네. 내가 오자고 하기 잘했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인스타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뭐 입이 그냥... 닫아지질 않네. 입이 쩍 벌어지는... 다 판다. 진짜 다 판다. 다 판다 여기는. 다 판다 여기는. 없는 게 없어. 아까 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가정 주부가 가트 끌고... with respect 바쁘다 가족 형님 Kindl 너무 충격이지. 너무 충격이죠. 3승도 할 만하지 싶은데 오늘 이제 시흥에다 해야지 시흥에다. 아버지를 한 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우리 이세들이. 철문하는 이세들이. 자 우리도 할 수 있어. 가요. 시흥에도 할 수 있어. 마지막 우리 철문 원더풀. 철문은. 원더풀.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형제상사. 최고. 감사합니다. 왜 안 했어? 할 수 있어 하라고 했잖아. 과장님이.